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필요한 법안 발의들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국,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값 제대로 받기 사법입니다. 법안을 보면 댐건설 피해보상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물값 제대로 받기 사법은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댐건설관리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등 4가지 관련법 개정안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유역관리기금 조성과 댐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강원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갑지역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박정하 의원은 한류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한류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한류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류 연관산업의 성장세 그리고 확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이미지 향상과 부가가치 생산에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법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박정하 의원도 한류산업 육성과 지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협력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가 장기 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기 방치 건축물은 280여 개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또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장기 방치 건축물 3법을 비롯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